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후쿠오카에 있는 출시대학교 박사과정의 이윤규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디자인 속에서는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유니버설 디자인이 일본 후쿠오카에서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적용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주차를 하고 들어갑니다. 이곳은 주차를 하고 들어간 순간부터 계단이나 경사로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공간을 확보여서 어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을 확보했습니다. 접근을 확보했습니다. 접근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시작할 수 없는 동의 곳곳에서 접근을 확보했습니다. 처음부터 접근을 확보했습니다. 가전형 기술을 이용하여 사용하기 간단하게 식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위한 자리를 취하지 않고 적은 힘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위한 자리를 취하지 않고 적은 힘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위한 자리를 취하지 않고 적은 힘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위한 자리를 취하지 않고 적은 힘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위한 자리를 취하지 않고 적은 힘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위한 자리를 취하지 않고 적은 힘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위한 자리를 취하지 않고 적은 힘으로 사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위한 자료 출근을 취하지 않는 haben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